3 어 수비 선수 구요 예 선수는 또 붙어서 들어 아 나이라서 지구전에서도 강한 부분을 갖고 있고 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특점 김수현 남가원 1대 3 아 아 끌어 서브 아 바로 지를 구사하면서 어 또 수비 볼의 구질을 빨리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차 야 탑 스피드 굉장히 블록을 하는 선수는 어려움 리드 이다솜 정유미 금천구청의 복식조입니다 나갔어요 아니면 좀 빠르게 올건지 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죠 예 흔들고 있어요 찬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철저하게 붙어주면서 지금 아 아 좋습니다 네 4팀 맞고 들어갑니다 네 이동을 해야 되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예 그것을 잘 블록을 해주면서 묵은 찬스를 철저하게 블록을 해주면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2대 6 넉점 되어있는 이다솜 정유미입니다 아 아 5점 차요 2대 7 깍죠 아 안 드러나 벗어나 지금 많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 아 네 깜짝 놀랐네요 넘어갔어요 네 4대 9 그리고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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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7